오랜만에 그윽한 화내를 맛본 여인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여인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오랜 시간을 독수공방하며 살다가 이제 나이가 50이 훌쩍 넘어버렸어요. 여인은 젊은 시절에는 미모가 빼어나진 않아도 박색은 아니었으나 나이가 드니 세월을 비껴갈 순 없는지라 피부는 이미 주름이 잡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허옇게 세었으니 그저 세월을 한스럽게 여기며 홀로 살아갈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랫마을 사는 지인이 여인을 찾아와 이야기하였어요. 금산댁 집에 있소? 나 개똥 어머미야. 여인은 아랫마을 사는 지인이 오랜만에 집에 찾아오니 반갑게 맞이하였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 웬일로 얘까지 찾아오신 것이요? 그러자 개똥 어머미 자리를 잡고 앉으며 이야기를 꺼냈어요. 다름이 아니고 우리 마을에 몇 년 전에 호라비가 된 박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재혼 자리를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해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금산댁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 이리 찾아온 거지. 그 말을 들은 여인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하였어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을 한단 말이여. 이미 얼굴은 쭈글쭈글하고 머리는 이리 하얗게 새였는데 누가 데리고 살기나 하겠어? 그러자 개똥 어머미 정색하며 이야기했어요. 얼굴이야 분칠 좀 하고 머리는 잘 빗어넘겨 단정하게만 하면 되지. 아직 금산댁 정도면 아직 팔팔한 거야. 내 나이 되보면 알겠지만 그때가 딱 좋을 때야. 게다가 어차피 얼굴은 혼인 날 서로 보게 될 터이니 첫날밤만 잘 치르고 나면 신랑도 어쩌겠어. 그냥 데리고 사는 것이지. 그러자 시무룩한 표정으로 여인이 이야기하였어요. 그러다 날이 밝아 내 얼굴을 보고 놀란 신랑이 그 길로 도망이라도 치면 어쩐답니까? 개똥 어머믄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그거야 새 신랑이 깨기 전에 금산댁이 먼저 일어나 아침상을 푸짐하게 차려내오면 혹여라도 신랑이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큰 탈 없을 것이니 그리 알고 날짜를 잡고 간단하게 혼례라도 올리자고. 내가 박씨를 오래 알았는데 그만한 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 힘도 아직 쌩쌩하고 여인은 계속되는 개똥 어머미 권유해 마지못해 결국 승낙을 하게 되었어요. 드디어 혼례일이 되자 여인은 연지곤지를 찍고 족두리를 쓰고 지인 몇 명을 하객으로 모시고 간소한 혼례를 치르게 되었고 신방에 홀로 새 신랑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여인은 이렇게 생각하였어요. 신랑이 들어오면 등잔불부터 꺼야겠구나. 그래도 날이 밝아 내 모습을 보고 신랑이 도망가면 어찌하나. 회나무집 과부도 첫날 밤 신랑이 신부의 얼굴을 보고 도망갔다고 하던데. 나도 그 꼴이 되면 어찌 얼굴을 들고 마을 사람들을 본단 말인가. 우리 집 수탈기 새벽에 큰 소리로 자르니. 달기 울면 바로 일어나 신랑에게 얼굴을 보이지 말자.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으로 가득한 신부의 신방에 이웃고 신랑이 들어와 신부 곁으로 다가와 족두리를 벗기려고 하였어요. 그러자 신부는 신랑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부끄러우니 우선 불부터 꺼주세요. 알겠소. 부끄러움을 많이 타시는가 보오. 등잔불을 입으로 훅 불어끈 신랑이 신부에게 이야기하였어요. 자, 이제 불을 껐으니 이리 가까이 오시오. 신랑이 그리 말하고 신부의 의복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 한 이불 속으로 들게 되고 비록 재혼하는 나이 든 부부였지만 젊은 부부 못지않게 뜨거운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여인 또한 실로 오랜만에 사내의 품에 안겨 운우지락을 즐기는지라 꿈결같은 시간을 보내며 그윽한 환해의 기쁨을 맛본 뒤 깊은 잠에 들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동창이 환하게 밝은 것을 느끼고 여인은 깜짝 놀라 눈을 떴어요. 놀란 여인이 이부자리 옆을 살피자 신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보이지 않고 자신만 덩그라니 빈방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서러워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아니 왜 새벽이면 큰 소리로 울어대는 닭 울음소리를 못 들었을까?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 신랑이 달아나고 말았구나. 나는 이제 이 수모를 겪고 어찌 살아야 하나. 여인이 그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머금고 마당에 나가 수탉을 찾아보니 아무리 구석구석 찾아보아도 수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놈의 수탉이 어딜 간 것인가? 내 신세를 망치려고 너도 도망이라도 간 것이냐? 혼자 말을 중얼거리며 부엌 하늘 살피던 여인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는 한 사내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 물었어요. 뉴신대 남의 집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계시오? 여인이 묻자 사내는 고개를 돌리며 이야기하였어요. 부인, 일어나시었어? 나요, 나.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피고 있는 사내는 다름 아닌 어제 자신과 훈례를 치른 서방 박씨였어요. 당신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새벽에 일어나 내가 닭을 잡아 백숙을 끓이고 있는 중이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이제 거의 다 되었어. 신랑의 말에 감동한 여인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제 주름진 얼굴과 하얀 머리를 보고 달아난 줄만 알았어요. 당신은 이런 제가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신랑 박씨는 대수롭지 않은 표정으로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하였어요. 우리 나이에 얼굴에 생긴 주름이 무슨 대수고 흰머리가 좀 있다고 무엇이 대수란 말이요? 이렇게 연이다. 백년가약을 맺었으니 백년은 아니더라도 남은 여생 서로 아끼며 오순도순 살아봅시다. 새 신랑의 말에 여인은 왈칵 울음을 터뜨리며 신랑의 품에 안겨 한참을 흐느켰다고 하네요.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신랑의 말대로 그 후로도 이 부부가 해로하며 살아가셨길 바라네요.